오늘 와요, 내일 와요? 어제는 첫 회식이라 진짜, 진짜 어쩔 수가 없었어. 대신 오늘은 꼭 이지고 올게. 약속! 에이, 진짜 약속!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는 게 좋대요. 누가? 할머니가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믿음이란다. 음, 그럼 그럼. 믿어, 오늘은 진짜 갈대할게. 그럼 오늘 엄마랑 피자먹을까? 오케이? 진짜, 진짜 오늘은 엄마가 꼭 약속 지킬게. 이거 내 새끼. 갔다 올게요. 다녀올게.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 저, 출발할 때까지만 좀. 아, 예. 여기 괜찮으세요. 아휴, 저 불편하실텐데. 편할 거면 택시 타고 다녀야죠. 아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아휴, 아휴. 아휴, 아휴. 좀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휴, 신경 쓰지 마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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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참치 대뱃살의 고급 소주. 갇힌 걸로. 가자. 어휴, 큰일 날 소리. 못 사. 아휴, 큰일이네. 어? 상무님 판공비 이번 달에는 우리 팀 비로 들어와서 엄청 나와댔다. 어휴. 언제까지인데? 오늘까지 서 있다. 아휴, 팀 비를 남기는 거는 회사원의 자세가 아니긴 한데. 그래서? 기획 팀들이랑 같이 먹기로 했어요. 어휴. 아직 인사도 못 했잖아. 그러니까. 어. 그렇다면, 콜. 아휴. 단, 1차에서 전투적으로 때려먹고 난 집에 가서 장렬히 전사할 거니까 잡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잠깐만요. 네, 어머니. 네? 아지가 유치원에서 싸웠다는데 꼭 너보고 오랜다. 얘. 너네 엄마 어디 있어? 응? 엄마 언제 오냐고. 너 엄마 없어. 아니야. 엄마 있어. 엄마, 있긴 뭐가 있어? 결혼자 하실 때도, 체육대 할 때도 한 번도 안 하잖아. 엄마가 있긴 어디? 여기 있어. 아이씨. 내가 엄만데? 우리 아지가 왜 엄마가 없어? 아지 어머님, 죄송한데 일단은. 선생님.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그게 아니라. 저, 신발 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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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엑. 나. 다. 나. 뭘. 왜 유치원생이 사춘기 중딩처럼 걸어? 아니, 반항을 해도 유치원생처럼 하죠?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헌내받아주셨습니다. 우리 강아지 얼굴을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 싸웠어? 이겼어, 졌어. 아지야, 엄마랑 얘기 좀 해. 아지야, 엄마랑 얘기 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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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엄마 없어. 우리 엄마 아지야. 아구 엄마야. 나가. 나가. 아지야. 아지야. 문 좀 열어봐. 아지야. 예, 잠깐만. 잠깐만. 아지야, 문 좀 열어봐.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아지야. 아니, 카피님 안 오실 거예요? 다들 카피님 찾아요. 카피님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조은정. 빨리 와라. 또 나가야 돼? 나 막장 드라마 안 본다. 여자가 어쩌니 저쩌니 고부 갈등에 자식 문제에 갑나라 패너라. 나 그런 거 딱 별로야. 저도 알아요. 애 금방 커. 나중엔 같이 있고 싶어도 친구가 더 좋다고 도망간다. 잘 생각해 봐라. 너도 나도 아지도 다 힘들잖아. 언제까지 그렇게 퇴근도 주말도 없이 일하려고 몸성하면서 나라 지키는 일도 아닌데. 아... 은정아. 네가 결심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 네. 유치원 2년, 초등 6년, 중고등 6년, 과외 학원 재수, 대학 4년. 하... 하... 회사 생활 10년 만에 접으면 원금도 못 벗는 건데. 하... 하... 성공하려면 역시 미혼이 정답인가. 하... 하... 아지야, 엄마 출근한다. 뭐야. 간다. 진짜 가. 오빠 안 해줄 거야? 그럼 퇴근하고 봐. 엄마. 엄마. 송아지 송아지 엄마가 피자 사온다고 했는데 굳이 밥을 먹겠단다 왜? 배고팠어? 우와 이거 봐, 우와 맛있겠지? 고기 봐 안 먹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 아지가 좋아하는 솜세지 피자 맛있겠지? 안 먹어 아지 너 먹을 거 가지고 이런 못 써 싫어 안 먹어 피자 사드려고 회사 할 거잖아 나 이제 밥만 먹을 거야 너 엄마한테 버릇 없이 무려 엄마 아니야 알았어 그래 엄마 알았어 아빠 왜 왔냐, 이 도둑놈아? 네, 몇 병 마신 거예요. 먹방이에요? 안주도 엄청 먹던데? 왜 왔냐고, 이 도둑놈아. 불러놓고는 왜 자꾸 도둑도둑거려. 네가 훔쳐갔잖아. 뭘? 초딩 때부터 꿈 냈고. 내 찬란한 미래, 내 원대한 계획. 네가 책임진다며, 낳기만 하면 네가 다 키운다며. 미쳤어. 네가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혼도 일찍하고 애도 낳은 거잖아. 솔직히 다 키웠잖아. 나랑 엄마가. 하긴, 그건 인정. 나라고 너 회사 그만두게 하고 싶겠어? 능력 있고 돈 잘 버는 아네. 왜 싫겠어. 이 바닥에 카피만 하고 싶은 사람 있는 줄 알아? 다 나중에 CD 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지. 상황이 참. 하, 차지. 가족이 더 중요한 거겠지? 그럼. 가족이랑 잘 살라고 일하는 거지. 일하려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있어,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딨어? 우리 회사에. 지금도 일할걸? 나는 막 뒷걸음 치는데 혼자 차 앞으로 막 달려가고. 내가 꿈꾸던 그런. 내가 꿈꾸던 거야. 이거 다가가 부드러운 걸로 갖고 와. 너는 아침밥 패스요. 괜찮겠냐? 너 어제 과음했잖아. 월급노예한테는 빈속보단 지각이 더 무섭죠? 아휴. 거기 스톱. 뒤로 돌아. 어서. 이게 뭐야? 아직 한글 알지? 읽어봐. 좋은정. 차장은 일신사는 사장으로 인하여 사직을 신청합니다. 사직사? 엄마 월급노예 아니다? 회사 그만둘 거야? 진짜? 응. 정말? 어? 우리 엄마 백수다? 이제 집에 있는다. 애들 자랑해. 신난다. 야. 너 괜찮겠냐? 아. 뭐. 프리랜서 카피하다가 아재 학교 입학하면 그때 다시 회사 가든지 해야죠. 그러면 야 좋지만. 우리 엄마 집에서 논다. 계속 논다. 아재야 진정해. 진정해. 안 돼. 너무 좋아. 잘난다. 고마워. 발자차. 기구하다. 기구해. 고마워. 나도 철에서 벗고 싶다. 송아지 씨? 앞으론 물어보면서 땡깡 부리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만두라 어쩌라 하지 마시고. 하. 하. 모타 있나 다시 한 번. 일심상에. 어려운 단어니까. 쉽게 개인적인 사유. 누가 사직서를 와싱하냐고. 아휴 지갑이야 지갑이야. 하. 릴렉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 하. 엄마. 어 아직. 사표됐어? 어? 어. 봐봐. 아침에 있던 사표 없지? 진짜 네. 아싸. 신난다. 오늘 사표였다. 신난다. 신난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 그래 호까로 이끄와라. 너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놨다. 네.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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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네. CD 알아주려고 했더니 사표를 들고 왔네. 네? CD요? 저 이제 10년 차인데. 아직 너무 빠른데. 그만 된다면 어쩔 수 없지?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못 할 것도 없죠. 그만둔다. 그만둔다며. 그거 두고 나가.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 사람 CD 달아줄 수 없으니까. 아니요. 안 그만둡니다. 절대요. 진짜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거 치우고. 예. 그만둔다고 했던 이유는 관심 없고. 예. 모르셔도 돼요. 중간에 도망가면 안 돼. 알겠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열심히 하지마. 일 못하면서 열심히 하는 애들 제일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잘해. 수다한 방법. 나 그런 거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좋은 거 들고 와. 알겠지? 네. 아. 요. 흉한 거는 제가 잘 치울게요. 저. 근데요. 상무님. 제가 갑자기 확 궁금해져서 그러는데요. 저. 왜 CD 달아주시는 거예요? 흥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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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봐. 흥. 흥. 조은정.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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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d님. 흥. 아직 너무 이른데. 흥. 나와. 밥 먹자. 네! 네! 입맛 없을까 봐 걱정했는데 우리 은정이는 참 먹성이 좋아. 배가 얼마나 고팠지요. 점심도 못 먹고. 엄마 먹으면서 말하지 마. 바라. 이거 봐라? 우와. 예쁜 거야, 가지? 어, 그래. 가지, 밥 한 번 고기 한 번 먹으라고. 엄마는 밥 한 번 고기 두 번 먹잖아. 아닌데? 엄마는 밥 한 번 고기 세 번 먹었는데. 응. 은정이, 내가 충격이 컸나? 아니, 아무리 먹을 거 하필에도. 오늘 사표 내내 찍는 표정이 너무 밝은데, 저거. 응? 여보세요? 야, 올 때 치킨 좀 사 와. 왜요? 은정이가 이상해서 그래.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그때가 더. 좋아. 응? 뭔 일 있어? 응? 오늘 분위기 완전 고기고기한데? 괜찮아? 뭐가? 사표 낸 거. 아... 그렇네. 내가 깜빡 잊고 있었네. 응?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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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어우, 술렁해. 좋아. 본능 먹고 있어. 그래, 안 좋은 일은 빨리 해 있는 게 최고다. 그럴까요? 응. 좀 이상하지? 충격이 컸나 봐요. 제가 원래 힘들 때 저러잖아요. 그렇지? 예전에 산후 우울증 때도 그랬잖아요. 응? 어우, 밝았다, 어두웠다. 똑같아. 제가 잘 지켜볼게요. 방법 아닐까? 고기 앞에 앉혀놓으면 고기함 유지하잖아요. 뭐해? 빨리 안 오면 내가 다리 다 먹는다. 응, 먹어. 머리, 가슴 배 다 먹어. 진짜? 어?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게. 엄마, 갔다 올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인수인수 잘해. 아이고, 인수인계 해. 어, 그거, 그거. 다녀올게요. 그래. 갔다 와. 엄마, 빠이빠이. 들어가자. 그래. 엄마, 가자. 아, 이제는 CD인데 품위 없이 뛰어. 아냐, 아냐. 그냥 고고하게 택시 타고 출근하면 미쳤지. 택시비면 치킨이 두 마리인데. 잠깐만요.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저 출발할 때까지만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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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늘 저 의자 찍히셨어요? 에이, 그럼요. 오늘은 진짜 일찍 가야 되거든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니, 진짜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는 게요. 제가 이번에 승진했거든요. 아, 진짜요. 축하해요. 아, 시원해. 아니, 자랑하고 싶어 죽겠는데, 집에선 승진했다고 말도 못하고. 왜요? 하...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근데 애한테는 사표를 냈다고 거짓말을 해버려가지고. 아니, 승진보다 기분 좋은 게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건데. 아, 그쵸? 아니, 집에서는 슬픈 척 돼도 않는 발령기 하느라고. 우리 애도 아침마다 울어요. 엄마, 회사 가지마 이러면서. 우리 애도요. 돈 벌어다 주면서 죄인 취급이나 받고. 그러게요. 우리 다들 힘내요? 힘내서? 앉으세요. 근데 거긴 왜 세 분이에요? 어? 거기 숨은 분, 자리 어디예요? 씨... 뭐예요? 빌링 3천억이다. 잠은 죽어서 자도 돼. 광고주 속마음을 어떻게 꿰뚫어보나? 광고주 속마음을 깨뜨려 볼 수 있는. 방울이라도 흔들어 보든가. 방울이라도 흔들어 보든가. 방울이라도 흔들어 보든가. 아... 죽이는 거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뭐해? 구경 그만하고 얼음 깨워. 아침은 매개서 취온 시켜야지.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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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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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에서 자지. 어... 어쩌다 보니까... 엄마. 응? 너? 이게 인수인수야? 인수인수야 modification? 이런 거 하느라 날 샌 거야? 인수인수가 이런 거면 내가 해 줄 수 있는데. 아니 뭐 카피가 저절로 뚝딱 써지는 줄 알아? 원래 크리에이티브는 이렇게 딴짓 하다가 됐어요 날 밤새고 와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유치원 가끼네 아, 어렸다 죽겠네 진짜 어? 엄마! 아직 왜 유치원 안 갔어? 어, 감기 끼워서 살짝 있어서 안 보냈다 아, 그래요 이제 인수인수 끝났지? 그게 오늘 PT야! PT 끝나야 끝나지? 그럼 내일부터 회사 안 가는 거지? 어? 그게 그 어 어 뭐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그 아니지 않다고 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진 않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응? 어, 야 늦었다 엄마, 쉬고 빨리 나가야 돼 좋아 가자 다들 주목! 놀랄 수 있으니까 식사 중단하고 얘기 좀 해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나 회사 안 그만뒀어요 아니 그만두긴커녕 승진했어 나 이제 카피 아니고 CD야 뭐야? 왜 안 놀래? 어머니 왜 안 놀라세요? 알고 있었다 그쵸? 회사 그만둔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지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혼신해온기를 했는데 너 발령기야 나는 얘 볼 때마다 걱정돼 아니 저렇게 어수룩해갖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하나 싶다 아이 신기해 회사 짤리긴 커녕 승진을 하고 하하하하 뭐야? 그럼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지 속은 사람 한 명 있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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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월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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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야 엄마 승진했어 이제 회사 못 그만둬 아니야 그만둘 수 있어 인생에서 하면 돼 못해 시디는 인수 인수하면 안 돼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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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싫어 너 엄마가 시디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싫어 싫다고 나도 싫어 안 그만둬 아니 못 그만둬 하 너 자꾸 이러면 아지 엄마 안 해 그냥 광고 엄마만 한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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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 아지야, 할머니랑 방해 가자. 아니, 정면돌파했는데 왜 트라우마가 치료가 안 되냐. 역대급 문제다. 답이 없는 문제야. 차라리 우원피출 다시 하고 말지. 야, 밥이나 먹으러 갈 걸 그랬나. 오늘 상무님 오셨어요? 은정씨도 왜 밥 먹으러 안 갔어? 아, 저 좀 처리할 일이 있어서. 은정씨 니도 사장 되고 싶은가 보네. 밥도 안 먹고 일하고. 네? 무슨? 있어 그런 거? 잘 먹을게요. 아, 근데 상무님.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인데. 무슨 오해? 어디서 무슨 말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아요. 아니, 이 정도 먹었으면 회사 그만두고 먹방했죠. 은정씨 뒤? 네. 나눠 먹어. 밥 먹은 거 이게 소화가 될지를 모르겠네. 그러게요. 배가 딱히 고픈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점심 핑계로 나와서 바람 좀 쐬는 거죠? 우리 운동 좀 할까요? 나 1월 2일 날 피트니스 1년치 등록했어. 어디였지? 아니, 저기 길 건너잖아요. 아, 맞다. 어, 그래. 그래, 너랑 같이 등록했다. 한 다섯 번 갔나? 다섯 번을 갔어? 나 두 번 갔어. 아, 나 그냥 은정씨디님처럼 굶을 걸 그랬어요. 제 자리에 소화제 있는데 좀 드릴까요? 어, 고마워. 근데 나도 있어. 고마워요. 저도 소화제, 두통약, 변비약, 종합감기약, 비염 스프레이 또. 대행사, 제작팀, 사람들 다들 서랍에 약국 하나씩 차려놨지. 아, 은정씨디님 뭐라도 사다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사왔어? 아, 은정씨디님 샌드위치. 밥 먹고 있었어요? 이게 사람이 원래 이렇게 잘 안 되거든. 우리랑은 다른 종 같죠? 도대체 몇 개를 드신 거예요? 이건 입까지 빵조가리 뭐. 그냥 허기만 달래는 거지. 아니, 너무 심하게 달래는 거 아니에요? 응. 주세요. 상무님이 사오셨어요. 하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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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우리 집 연봉 1등 정신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저기요. 집에서 먹을 거면 전화를 좀 주지. 아휴, 참. 꼭 짤을 거잖아. 엄마 왔다. 고기 먹는다. 좋지? 엄마 오니까 반찬이 폴댕이에서 고기로 바뀌지? 응. 엄마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으로 고기 사니까 좋지? 응. 아니? 뭐가 아니야. 아주는 고기 싫어? 고기는 좋아. 그러면 엄마가 회사 다니는 것도 좋은 거잖아. 아니, 맞잖아. 고기가 좋다는 월급이 좋다. 따라서 엄마가 회사 다니는 게 좋다. 그건 아니야. 그게 어떻게 아니야. 3단 논법으로 딱 증명이 되는데. 아, 그거. 그러니까. 좋아. 그럼 아니라는 걸 아직 네가 증명해. 응? 이번엔. 기름장 찍어서. 한 입. 음. 음. 먹고 싶지? 이게 회사야. 그거랑 그거랑 안 똑같아. 그래? 이게 우리 집에 나오면 마지막 고기인데. 야, 넌 엄마가 돼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애한테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애들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 선택해. 백수 엄마랑 풀떼기 먹으면서 살 건지. 회사 다니는 엄마랑 고기 먹으면서 살 건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아직 너도 엄마 회사 다니는 거 찬성한 거야. 너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알았지? 응? 아직 왜 울어? 왜? 내가 너무 싫어. 왜? 엄마 회사 다니고 싫은데. 고기가... 엄마 맛있어! 으 으에. 뭐야, 아침 안 먹고 가? 네, 1초도 지각하면 안 돼요. 왜? 오늘부턴 회사에서 빈틈을 보이면 안 되거든. 빈틈을 안 보이려면 출근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핸드폰! 아, 참. 어? 아직 왜? 아, 뽀뽀! 아니, 엄마. 정신 좀 챙겨. 갈게요. 엄마가 막 뭐 넣었어? 커피. 아, 막 가줘, 막 가줘. 아,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왜 좋은 이름을 바꾸냐고. 애들 이런 거 가지고 놀린다고. 뭐라고? 송아지라고 놀린단 말이야. 아니, 송아지를 송아지라고 하는 게 왜 놀리는 거야? 어렸을 때 별명이 뭐였어. 뭐? 나 송사리. 응. 야, 엄마는 네 나이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알아? 조정이었어. 조은정이라고 조정. 이거. 아니, 원래 네 나이 때는 무조건 이름 가지고 이상한 별명 만들어서 놀려. 근데 너는 얼마나 좋아. 송아지를 송아지라고 하는데. 그게 별명이야? 그게 놀리는 거냐고. 뭐래도. 봐봐. 나 아 자 예. 알 지 자 써서. 아지. 응? 나 자신을 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소크라테스도 말했다고. 너 자신을 알라? 뜻은. 아무튼 이름을 절대 못 바꿔줘. 내 인생 최고의 네이밍인데 왜 바꿔? 그래도 송아지 싫으니까. 이름이 안 되면 성이라도 바꿔줘. 성? 성을 바꾸려면. 거기 남편. 남편 아들이 나한테 이혼을 강요하는데? 너네 앞에서 아침부터 쓸데없는 소리를. 봤지? 성도 이름도 못 바꿔줘. 간다? 다들 뭐해요? 아직.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제 마지막이네. 나 이름 바꿔줄 거야?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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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름 줘. 나 이제 송아지 아니다. 좋네. 아니 근데. 이거 무슨 뜻이야? 뜻? 어. 뭐. 뭐 뜻은 있을 거 아니야. 아. 특별한 뜻이 없지 않다고 할 수 있지도 않은가 싶기도 한데요. 엄마. 난 또 상관없어. 장수하라고 지은 이름인데. 장수? 뭐. 군인? 아니. 기억 안나? 예전에. 개그 프로에서 아들한테 장수하라고 지어준 이름 있었잖아. 김. 수. 한. 무. 거북이와 두루비. 삼. 각자 동방사. 그걸 줄여서 수. 한. 그러니까. 니플 네임은. 송. 수. 무. 거북이와 두루비. 삼. 각자 동방사. 엄마. 왜. 소. 수. 무. 거북이와 두루비. 삼. 각자 동방사. 잘한다. 삼. 각자 동방사. 삼. 각자 동방사. 삼. 각자 동방사. 고통. 드라마ему는. 처럼. 도맑. 각자 동방사. 문제는. 도달 Ken. 아니, 카피를 그렇게 바꾸면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부장님, 우리는 다른 대행사랑은 달라요. 돈 받고 대충 광고 만들어주는 회사가 아니라 파트너라고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 좋은 광고는 좋은 광고주가 만드는 겁니다. 예, 결정하면 전화주세요. 그렇게 흥분하면 애 놀라지 않겠어? 사리야, 놀라지 마. 먹고 사는 게 원래 이런 거니까. 애 이름을 또 사리라고 줬어요? 첫째 이름 아지로 지어서 난리났었잖아요. 그래도 성사리가 임팩트 있잖아. 아니, 슬디. 아니, 이거 내가 간섭할 일은 아니지만. 아니요, 크리에이티브만은 팔지 않습니다. 회사 사이즈를 보지 마시고 크리에이티브 사이즈를 보셔야죠. 네, 자신 있습니다. 저희랑 하시죠. 끊습니다. 아우, 스트레스 배다. 평소에 밥 먹으러 가자. 김치찌개 어때? 왜, 김치찌개 별로야? 너무 자주 먹었나? 좋으세요? 뭐, 김치찌개? 아니요. 브이시기 사장 자리 버리고 이렇게 조그만 독립대행사를 사장하시는 거. 너는 내가 영원히 머슴으로 살 줄 알았니? 그런 너희는 어때? 저희요. 안정적인 브이시기에 그만두고 나 따라서 회사 나온 거. 우린 뭐 영원히 머슴할 줄 알았어요? 여기 다 키우먼 커뮤니케이션 주주잖아요. 전 5%? 전 3%? 전 4%? 그리고 나는 10%? 전 0.5%? 후회하진 않으세요? 사람들은 고하인이 브이시기획대표로 승진하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사람들의 생각이라. 내 한계로 왜 남들이 결정하지? 내 한계로 왜 남들이 결정하지? 내 한계로 왜 남들이 결정하지? 감사합니다.